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올유 카니발 11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 5만 1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이제 핫한 여름이고 또 여름이면 가족들끼리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카니발을 데리고 왔는데 11인승 차량이고 흰색 바디라인에 연식 좋고 키로스도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차량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핸드부터 이렇게 쭉 너무 길죠 쭉 보시면 이렇게 쭉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여기 사이드 발판까지 사이드 스택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인지는 18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뒤쪽 힐은 이쪽에는 깔끔하나 이쪽에는 장기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쭉 이렇게 열었을 때 뒤쪽에 11인승 안쪽에 일단 베이지 시트로 고급스러운 거 부드러움이 더한 그런 차량이고 이거를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뒷자리에는 뒷열은 거의 활용을 안 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이 사이드 스택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되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차량이고 2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2열 공간 3열 공간 뒤쪽에 엄청나게 시트적인 부분이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성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닫히는 이런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 캔은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오 시동 소리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51295km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11인승 차량이라서 1종 자동차 매니저 1종 가능하고 2종은 안 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쪽에 2차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 위에도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 이렇게 뒤쪽에도 완벽하게 되고요 여기도 앞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다 열린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슝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FMAN 음영 소리도 훌륭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네 에어컨도 온도 조절 양쪽으로 가능하고 풍량 너무 시원해요 시원한 바람이 완벽하게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 라인 쭉 보시면 양쪽에 통풍 시트 열산 시트 다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핸들 열선 에코 시스템 여기 전자 파킹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 엄청나게 관리 상태 좋아요 여기도 쑥 진짜 여기까지 들어가요 엄청나게 깊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네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핸즈 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질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질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기가 막히게 들리는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관리 상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는 거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룸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 앞에 핸드 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정말 가격적인 부분 최고고요 차량 상태 최고니까요 정말 이 영상 하나만 봐도 고객님들이 차량적인 가격 가격 부분이 정말 저는 자신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차량이라도 저한테 오셔야 꼭 전국 최저가로 사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중고차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